케버림 코미님 나 코미씨냐 쟤 아직도 loved But 컨셉이잖아 저 이거 مغonnen 컨셉인데 컨셉 너무 오래 잡고 날아가 아.. 절대로 몇몇 동안을건데? 내가 50개전 했나? 우리씨 좀 하노! 저거 10-10-10 코튼이야 ㅋㅋㅋㅋㅋ 마치 까너실 여기서도 님 박지호님을 안해요 한 200번은 늘은 것 같은데 어? 너무 많네 콤빈씨 1대하면 레전드다 이거? 아니 이거 우리끼리 왜 났냐? 왜 났냐? 콤빈님 잘한다 되게 깔끔하게 이거 이거 콤빈님 시점을 볼때마다 저거 무조건 태권력 패션인데? 여기 4명이서 감싸려고요 ㅋㅋㅋㅋㅋㅋ 오늘 코빈씨 역사책에 기록되겠다 맞춰볼까 수치 여기 2명이랑 싸웠습니다 길걸렸어 enclM2 아.. 내 버튼다 여기.. 아빠.. 졌어? 얘네한테? 졌어? 어디 있어? 반마리노! 아.. 난 맵 몰라 이거 뒤를 몰라 진짜 얘들아 형이 뒤를 모른다 진짜로 아.. 저거 같아 아..CB래 아.. 난 이 맵 유일하게 몰라 진짜로 아.. 카린이 어.. 먹어! 먹어! 이거! 중간에 어.. 아.. 아.. 키를 모르겠다 진짜로 이맵은 대충하라 저 한.. 이맵을 한.. 얘네데도 모른거 같아 음.. 빨리 건대요 아.. 아까 이 맵 때 온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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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ㅋ 아.. 아.. 어.. 아.. 와 존나 어렵다네 파는 아니다 정손하게 게임해라 불꽁이는 새끼들아 어디서 야불이 틀고있노 아 이쁜데 아 이쁜데 아 이쁜데 아 이쁜 아 이쁜 아 이쁜 아 이쁜 아 이쁜 이쁜 아 이쁜 이쁜 아 이쁜 이쁜 아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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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뭐야 여기 어..여기에 1000만 루치 썼다 1000만 루치가 아닌가요? 1000만 루치 쓴 보람을 보여줄게 안 돼..받으면 안 돼..루치 그래서 1등은 하셨나요? 1000만 루치 썼다 1등 60만 루치 1000만 루치 쓴 위험이다 이게 1등 하셨습니까? 다행이네요 1등 안 했으면 돼 아 트랙거리 와야되네 2등이 존나야 따라오는데 너 모두 이면 맨껑과 어둠을 가지고 와 빠졌다 2등이 존나 2등이 존나야 빠지지마 마 지름길 빠지지마 마 빠지지마 나 1등 고정이야 바로 들어가? 네 빨리 들어가 네 아 이제 지름길이다 자 꼬리나기 전에 얘기해줄게 죽였어요 원투다 참치 아 그래도 야 공방 37초 나왔으면 잘한거지 그래도 얘들아 나이스 원투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